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터델입니다. 오늘은 이이천 이음 초등학교입니다. 오늘은 모두라는 출퇴근 차량을 이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검암역 노선도 있었지만 개하역 노선밖에 없습니다. 모두 출근 시간표입니다. 인천 이음 초등학교 기준이며 이게 C, D 정의장에 애약이 없을 경우 통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 45석 일반 좌석으로 운영 중입니다. 근데 많이 안 타더라고요. 새벽 6시부터 8, 30분 출반차까지만 운영을 합니다. 운영에서도 막기도 하고요. C, D 정의장에서 애약이 없어서 바로 개항역으로 갑니다. 이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경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제 개항역까지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. 다른 정의장에 애약이 없다고 통과하는 게 충격이었습니다. 오늘은 검단신도시 출퇴근 버스 모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